또 술이야? 나 쉬는 날 좀 갔자 좀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오늘 생략자 썼네 어때요? 잘못 온 겁니다 욕하기 좋은데 나 할 말이 있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아빠 술을 얼마나 마신 거냐 아 아버님 너무 아파요 아빠야 괜찮니? 그럼 조금 쉬었다 갈래? 나 여기 걷고 여기 누워있어 아빠님 저 잠들 때까지 여기 있어 주시면 안 돼요? 어 뭐 그럴까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